자 우리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령어 사이클과 마이크로 연산 자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하면 마이크로 명령, 마이크로 연산 명령,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다 같은 의미에요 자 이때 마이크로는 어떠한 크기나 면적이 작다라는 의미보다는 가장 작은 단위의 명령 이렇게 해석을 하는게 옳겠죠 가장 작은 단위의 컴퓨터에서 명령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자 가장 작은 단위의 수십억분의 1초 하나의 클럭펄스 동안 실행되는 자 30억분의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행되는 아주 작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의 명령 이것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거죠 자 이러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여러개가 모여서 하나의 사이클을 구성하죠 자 명령어를 인출해오는 인출 사이클이라던지 또는 간접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했을 때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유효주소 값을 가져오게 되는 간접 사이클이라던지 자 그리고 뭐 각종 실행 사이클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터롭트 사이클 자 이러한 사이클을 구성하고 자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기 위해서 명령을 패치해오고 또는 간접 사이클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롭트 사이클로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는데 여러 사이클로 구성되는 하나의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하게 된다 자 명령어 사이클의 의미 이해되세요? 자 우리 이전 강좌에서 이렇게 도표 쪽 받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본 거예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모여서 하나의 사이클을 구성하고 자 이러한 여러 사이클이 모여서 하나의 명령어 처리가 되는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종류별로 수십억 분의 일초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장치들이 자 CPU 내부의 레지스터들이 어떻게 자료를 주고받고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수십억 분의 일초라고 하는 시간을 탐구하는 학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 아주 경이로운 과목이에요 기왕 하는 거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물론 짜증나시겠지만 그래도 자꾸 할만하다 재밌네 또 뭐 해보니 막상 또 괜찮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출 단계에 수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 공부했어요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인출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패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패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인출한다는 뜻이에요 가서 가져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무언가를 가지고 온다 가서 가지고 오다 그래서 인출 사이클 또는 패치 사이클이라고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패치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주격 장치로 가서 원하는 필요로 하는 명령어를 CPU로 가지고 오는 단계를 우리는 인출 단계 또는 인출 사이클 패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출 단계 또한 어떠한 동작이 수행되느냐 자 주격 장치의 지정 장소로부터 명령을 읽어서 중앙 처리 장치로 가져오는 단계를 우리는 인출 단계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인스트럭션의 종류에 대한 명령어의 종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상태다 뭐 크게 중요한 의미 아니고요 자 인트럭트를 처리한 다음에 다음으로 전환되어야 될 메이저 스테이트이다 자 요거는 조금 중요 표시를 해두시라 그랬죠 물론 뭐 아직까지 크게 시험 문제가 등장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 인트럭트 처리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 제가 강의 듣다가 전화받고 전화 끊으면 어 뭐 TV 자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강의를 수강해야 된다 그랬죠 자 쭉 명령을 처리하다가 인트럭트가 발생했어요 그럼 인트럭트를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처리가 끝난 그 뒷부분부터 다시 계속 이어서 처리를 해야 돼요 따라서 그 뒷부분부터 다시 처리를 하려면 다시 패치 사이클로 들어와서 자 다음 명령을 또다시 이제 인출해와서 계속 이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억나시죠 그죠 자 따라서 인트럭트를 처리하고 나면 다시 말하면 인트럭트 사이클이 수행된 이후에 어디로 간다 패치 사이클로 들어와서 자 이제 계속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을 가지고 와서 계속 처리하게 된다 됐죠 오케이 자 인출 단계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들은 자 일단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가장 중요하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낸다 자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나 또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읽어온 명령을 어디에 기억해요 메모리 버퍼레지스터에 기억시키죠 MBR 자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명령이 명령 레지스터로 가잖아요 자 이러한 명령 레지스터를 뭐라고 한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이제 자꾸 머릿속으로 넣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 줄여서 PC로 줄여 쓰기도 하잖아요 메모리 버퍼레지스터 MB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M-A-R 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 자 이렇게 약자로 줄여서도 많이 사용되니까 약자로도 기억해 두시고 자꾸 제가 이제 떠들 때 여러분 귀 속으로 자꾸 이제 익숙해지도록 뒤에 익숙해지도록 자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인출 단계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이러한 레지스터들이 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은 인출 단계에서 어떻게 된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주고 나면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1 증가한다 자 그러나 사실 이게 수치 상수적으로 1이 증가한다기보다는 다음 명령어 주소로 바뀐다 이거죠 그죠? 원래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라면 그럼 명령어 하나의 크기가 32비트에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장소 하나의 기본 크기는 1바이트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기억 공간 4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명령어가 저장되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32비트니까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 4바이트 자 따라 4바이트니까 그럼 4개의 기억 공간에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자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4개의 기억 공간에 하나의 명령이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 주소에요 그 명령의 시작 주소 따라서 자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가 100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는 명령어 하나의 크기가 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명령을 처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출하고 나면 104번지로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가급적 플러스 1로 나와요 그렇지만 이때 플러스 1의 의미는 무조건 1이 증가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 명령어 주소 명령어 크기가 16비트라면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명령어 크기가 4바이트면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1 증가의 의미는 다음 명령어 주소로 바뀐다 이 소리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냥 플러스 1을 하는 걸로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되 혹시라도 정확한 내용은 이거니까 이렇게라도 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 이 소리에요 이해 되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자 따라서 명령어 크기에 따라서 증가값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플러스 1 되는 것으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 공부했어요 우리 인출 단계 이전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다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전에 우리 CPU가 명령을 처리하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미 다 공부했어요 자 중앙처리 장치 CPU는 클럭 주파수를 발생시키는데 자 이 클럭 주파수 자 이때 T1이라고 하는 게 클럭 주파수의 하나당 T1, T2, T3 이렇게 숫자를 붙입니다 자 클럭 주파수 하나가 탁 튀었어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하나가 시작되겠죠 자 클럭 주파수가 탁 튀는 순간 CPU 내부에 있는 장치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작을 한다라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패치를 해와야 된다 그러면 제일 처음 수행되는 동작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명령어 처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뭐냐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어떻게 한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낸다 벌써 한 서너 번 들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외워지시지 않았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명령 하나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출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인출을 해오려면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값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메모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소 버스를 통해서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명령 처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MAR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 우리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막 되게 머리 아팠잖아요 바로 이 과정이잖아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 값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할 명령 주소는 100번지에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0번지라고 하는 값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줘야 된다고요 누가 신호를 보내줘요? 제어장치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제어장치가 프로그램 카운터한테 신호를 보내서 자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자 이 100번지라고 하는 값을 보내도록 이전에 우리 또 제어장치 공부하면서 그런 원리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리 신호를 보내주면 엔드 외로로 쭉 이리 신호가 들어가서 그 값이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쭉 전송된다 됐죠? 오케이 자 바로 이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이 첫 번째 수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과정이고요 자 두 번째 클럭 주파수가 하나 또 탁 튀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떠한 동작이 일어난다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서로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리 증가하는 것과 메모리로 찾아가서 명령을 읽어와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읽어오는 이 두 명령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같이 수행이 돼도 되는 거예요 같이 실행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 두 번째 클럭 주기 동안 이 두 명령이 동시에 실행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모리로 가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받은 그 주소를 찾아간다는 소리예요 자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모리로 찾아간다 이때 m은 메모리의 약자예요 주기역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주기역 장치를 찾아가는데 무슨 값을 가지고 찾아가냐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주소 값을 가지고 찾아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찾아온 값을 전송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전송한다고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갈 수밖에 없죠 의미 이해되시죠? 이러한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자동으로 1 증가된다고요? 자 따라서 이 두 동작은 하나의 클럭 펄스 동안 동시에 실행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번지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값 1 증가하죠? 자 이게 1 증가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자 이 100번지라는 값을 주기역 장치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주기역 장치가 100번지를 받아서 실제 100번지를 찾죠? 자 100번지를 찾아가서 자 거기에 있는 명령을 읽어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낸다고요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로드 110이라고 하는 명령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30억분의 1초를 우리 살펴본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뭐 쭉 설명드리니까 이전에는 조금 헷갈렸지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전에 배웠던 이 내용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MAR로 보내요 두 번째 자 메모리를 찾아갑니다 그 주소값으로 그래서 읽어온 것을 어디로 보내요? 당연히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낼 수밖에 없죠 왜? 메모리에서 읽어드리는 값은 무조건 버퍼 레지스터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자 동시에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값으로 바뀌어야 하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1 증가한다고요 PC는 자 PC 플러스 1 프로그램 카운터 기존의 값에 1이 증가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1 증가된 값을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에 넣는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그냥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옮기는 것 뿐이죠 그죠? 오케이 다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럭 주파수가 하나 또 탁 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어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옮긴다는 소리예요 이해 되셨나요? 이때 OP는 오퍼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읽어왔잖아요? 읽어온 명령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옮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소 모드를 전송한다는 건데 자 이건 모르셔서 상관없어요 우리 이전에 배웠잖아요 주소 모드가 있다라 했잖아요 직접 주소냐 간접 주소냐 이제 명령어를 가지고 왔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까 같은 경우에 로드 110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110번지라고 하는 값으로 찾아가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잖아요 명령어를 인출했으면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사용돼 데이터를 인출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때 그 110번지라고 하는 주소를 찾아갈 때 직접 주소로 한 번만 가면 되느냐 아니면 간접 주소로 두 번 가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모드비트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 했잖아요 그 모드비트를 보내서 분석하는 단계예요 자 그러나 큰 의미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가 끝나는 거예요? 세 개의 클럭 주파수가 발생하는 동안 하나의 인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 단계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 단계가 바로 우리 이전에 공부했을 때 이제 로드 110이라고 하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이 내용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명령 코드는 명령 해독기로 보내고 110번지 값은 주소 처리기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MAR로 보내겠죠 그러면 이 110번지라고 하는 이 값이 직접 주소 방식인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인지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OP 코드에 그 모드비트가 포함되어 있다라 했잖아요 오케이? 자 그걸 가지고 한 번 찾아갈 거냐 두 번 찾아갈 거냐 이걸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야 우리 앞에서 심플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자 정리 다 끝났어요 패치 사이클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게 패치 사이클이에요 인출하는 단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단계는 쭉 보시면 하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자 따라서 패치 사이클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무조건 함께 두세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막 뒤섞고 놓은 다음에 패치 사이클 동안 일어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때 가서 시험장에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50초 동안 이걸 언제 생각해가지고 자 이렇게 가니까 ML 보내겠지? 그 다음 뭐가 되지? 프로랭카운터가 증가되나? 증가되고 이거 언제 이러고 있어요 그냥 팍팍팍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시는 건데 자 그걸 무대보로 외우지 말고 한 두세 번 써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문제 풀다 또 나올 거고 뒤쪽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반복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담기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눈여겨봐두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0번지를 얘한테 보내서 데이터를 찾으러 가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F는 1 또는 R은 1이다 이게 뭐냐면 FR 플립플롭이 있었잖아요 이 FR 플립플롭은 CPU의 메이저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그러한 두 비트의 플립플롭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CPU는 네 가지의 상태 값을 갖는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CPU의 메이저 스테이트라 그랬죠 자 CPU는 인출을 해오는 상태 또는 만약에 인출해오고 나서 데이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간접 주소 지정 방지를 썼다 그러면은 실제 유효 주소를 찾기 위해서 다시 주격 장치를 찾아가는 상태 그리고 실행 상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상태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있다 했죠 바로 이 네 가지 상태 값을 나타내는 플립플롭이 FR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두 비트의 플립플롭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따라서 직접 주소냐 간접 주소냐에 따라서 F값이 1이 될 수 있고 R값을 1로 바꾼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직접 주소다 자 가져온 명령이 자 로드 110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110번지로 가서 데이터를 인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를 인출해오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로드라고만 썼지만 이 안에는 실제 코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모드비트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드비트가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냐 또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냐에 따라서 메모리를 한 번 찾아갈 거냐 두 번 찾아갈 거냐 다시 말하면 간접 사이클로 넘어갈 거냐 실행 사이클로 넘어갈 거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이해 되셨습니까? 아 그래서 간접 사이클로 넘어갈 거냐 실행 사이클로 넘어갈 거냐 따라서 F값만 1로 바꾸든지 그러면 알값만 1로 바꾸든지 다시 말하면 1, 0을 만들든지 0, 2를 만들든지 실행 얘가 실행이죠? 실행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다 그러면 간접 사이클 단계로 넘어가는 걸 표시해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개념 이해하시죠? 그죠? 오케이 자 이거예요 FR 플립 플롭이 지금 0, 0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인출을 하고 있었으니까 인출을 해왔는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OP 코드에 있는 모드 비트를 봤더니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댑니다 자 그러면 알값만 1로 바꿔서 무슨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 간접 사이클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대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간접 사이클과 실행 사이클의 단계를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로드백십이라고 하는 명령을 패치해왔잖아요 자 로드백십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패치해왔어요 패치 사이클이 끝났죠 그 다음은 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간접 사이클로 넘어갈 수도 있고 실행 사이클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직접 주소 지정일 때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고 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간접 사이클 단계에서 공부하겠지만 간접 사이클은 뭐냐면 유효 주소 값을 가져오는 단계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이전에 공부했을 때 자 이런 내용 좀 공부할게요 자 요 내용을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전에 뭐라 했냐면 예를 들어서 add 100이다 근데 그럼 100번지 값을 더해라 이 소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놈이 직접 주소일 때는 그냥 100번지 찾아가면 바로 바로 데이터를 찾아오겠지만 간접 주소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 놈을 가지고 메모리를 찾아가서 100번지를 가보면 여기에 뭐가 있다? effective address 여기에 유효 주소 값이 있다 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값이 300이라는 값이 있었다면 실제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300번지에 저장되어 있죠? 따라서 이 300이라고 하는 유효 주소 값을 찾으러 가는 요 단계가 간접 사이클 단계예요 그러니까 간접 사이클 단계는 뭘 찾는 단계예요? 유효 주소 값을 찾으러 가는 단계가 간접 사이클 단계예요 그러면 실제로 300번지로 가서 300번지에서 실제 데이터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 오퍼랜드라고 했죠? 그죠? 연산에 사용할 실제 오퍼랜드 피 연산자 값을 가져오는 거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실행 사이클에 포함되는 거예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명령을 인출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출 사이클 끝났죠? 패치 사이클은 끝났는데 자 모드비트를 보니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썼댑니다 그러면 이 100번지에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단계는 간접 사이클 단계죠 간접 사이클 단계 동안은 뭘 하는 거냐면 이 100번지라고 하는 값을 찾아와서 300번지라고 하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 주소 값을 찾는 단계가 간접 사이클 단계예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실제 300번지로 다시 가야 되겠죠? 자 300번지로 다시 찾아와서 30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 P 연산자 값 다시 말하면 이 오퍼랜드 값을 찾아오는 단계 얘를 찾아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죠?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이 단계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여기로 가서 이렇게 찾아오는 이 단계는 실행 사이클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행 사이클은 예를 들어 더해라 그러면 더하는 것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에 사용될 P 연산자 값을 가져오고 연산을 하고 이게 바로 실행 사이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나요? 자 이따가 우리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우선 명령 가지고 왔고 자 근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썼대네 그러면 이 100번지에는 데이터가 실제 없는 거니까 일단 100번지로 가서 자 유효 주소 값을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간접 사이클이에요 유효 주소를 찾는 그때까지의 시간 자 유효 주소 300번지를 찾았으면 이제 이 유효 주소 300번지로 가서 실제 연산에 사용될 오퍼랜드 값 P 연산자 값 또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거는 어디에 포함된다? 실행 사이클에 포함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fr 플립 플롯 값으로 이제 다음 어느 단계로 넘어갈 거냐 자 간접 사이클 단계로 넘어갈 거냐 직접 주소면은 바로 그냥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f를 1로 바꾸면 실행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고요 r 값을 1로 바꾸면 간접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 단계에서 f는 1 또는 r은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간접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in direct cycle 이랬어요 앞서 설명 다 드렸어요 간접 사이클이 뭐 하는 거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일 때 자 이 오퍼랜드 부에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 자 찾아가서 실제 데이터에 사용될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 주소값 유효 주소값을 찾는 단계까지가 뭐다? 간접 주소 지정 단계예요 따라서 간접 사이클 단계에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명령어에서 오퍼랜드 부분 자 오퍼랜드 부분을 가지고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찾아가서 여기서 뭘 찾는다고요? 자 이펙티브 어드레스라고 그래요 유효 주소 자 유효 주소를 인출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설명되었지만 오퍼랜드 부에 100번지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러면 실제 100번지를 찾아가서 자 100번지를 찾아가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300번지라고 하는 이 값을 찾아오는 단계 요것이 바로 뭐다? 간접 사이클이에요 됐나요? 자 패치 단계에서 해석된 명령의 주소부가 간접 주소인 경우에 간접 사이클 단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특정한 인스트럭션 특정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자 인디렉트 상태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때 특정한 인스트럭션은 뭐겠어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쓸 때죠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쓸 때는 간접 단계로 넘어오지 않고 바로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서 자 만약에 자 addback이다 그랬는데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라고 했다면 이 100번지로 가서 필요한 데이터 가져오면 되겠죠 100번지 가면 실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이니까 자 직접이면 100번지로 가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바로 이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실행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addback번지라고 하는 명령을 패치해왔죠 얘가 직접이면은 바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죠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면 100번지를 인출해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실행 사이클에 100번지를 인출해오면 바로 데이터가 인출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얘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러면 100번지를 찾아가서 유효 주소 값을 인출하죠 유효 주소 값이 예를 들어 300번지다 그러면 이 300번지라고 하는 유효 주소 값을 인출해오는 이 사이클 단계가 간접 사이클 단계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실제 이제 300번지로 가서 300번지로 가서 데이터 값을 인출하는 거는 어디에 포함된다? 그렇죠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거는 전부 실행 사이클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간접 주소일 때 요가 정의하나 간접 사이클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간접 사이클은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세요 이거 안 봐도 우리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dd100이다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왔는데 이 100번지가 간접 사이클이다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 명령이 그렇죠 메모리 버퍼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인출해왔잖아요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인출해온 값 중에 뭐예요 얘가 얘가 주소값이죠 자 주소값은 address인데 자 요 놈을 add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또는 addr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가로 열고 add, addr 그럼 이거 뭐 더하기 add가 아니라 address의 약자예요 address 다시 말하면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 중에서 address, 주소 부분 요 놈을 말하는 거예요 요 놈 주소 부분을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mar로 보내야죠 mar로 보내서 메인 메모리를 찾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뭐가 있어요? 유효 주소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유효 주소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이게 바로 간접 사이클 단계 동안 수행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아하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클럭 주파수가 탁 튀면 간접 사이클 단계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어 중에서 자 addback 그러면 그 중에 1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값 그걸 address, addr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명령 중에 주소값을 mar로 보내라 이 소리예요 가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됐죠? 자 그 다음 클럭 주파수가 탁 튀면 이제 mar로 주소값 보냈으니까 mar에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 메모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메모리를 찾아가서 가지고 옵니다 어디로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때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효 주소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더 진행할 게 있을까요?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따라서 시험 문제에 나올 게 있어 없어요 간접 사이클 단계에 수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골라라 물론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잖아요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어 중에서 주소값만 주소값만 mar로 보내라 그래서 그 주소값을 가지고 메모리를 찾아가서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유효 주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 유효 주소값을 다시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가져와라 이 소리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행 사이클로 가서 실행 사이클에서 그 유효 주소값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연산을 수행하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실행 단계 들어가죠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행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실제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가져온 단계로 해당 명령에 해당하는 실제 실행을 실행하는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실행 단계 보겠습니다 실행 사이클은 실제로 명령을 이행하는 단계다 자 실행 단계에서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나타내는 플래그 레지스터의 상태 변화를 검사하여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드릴 거예요 인터럽트 단계로 변천할 것인지 아니면 패치 단계로 변천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명령을 좀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의 명령을 쭉 실행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시스템 CPU 제어 장치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내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 그걸 IRQ 신호라 그래요 야 나 좀 도와줘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인터럽트 요청이라 그래요 자 명령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옵니다 다음 시간에 인터럽트 자세히 정리할 건데 그러면 이 시점에 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해당 명령 처리까지는 끝냅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지 명령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100번지 명령을 처리하는 중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대요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CPU는 100번지 명령 처리까지는 끝냅니다 끝낸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자 우리 이전에 플래그 레지스터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플래그 값을 검사해서 혹시라도 인터럽트 요청이 있었는지 이 시점에 아 내가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 뭐 인터럽트 요청 없었나? 검사한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인터럽트 요청이 있었는지를 검사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터럽트 요청이 있었다 그러면 실행 사이클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인터럽트 사이클로 넘어가서 인터럽트를 뭔가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실행되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인터럽트 요청이 없었습니다 자 인터럽트 플래그라고 하는 거 플래그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비트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상태 레지스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 비트 값으로 뭐 결과 값이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것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어가 발생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걸 1이냐 0이냐 이 비트 하나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인터럽트 요청이 있었느냐 1 인터럽트 요청이 없었느냐 0 그 플래그 비트 한 비트 값이에요 그 비트 값을 가지고 자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비트 값들이 막 저장돼 있어요 미리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비트 값은 양수냐 음수냐를 표시하는 비트 값 이 비트 값은 0이냐 1이냐 양수냐 음수냐 이걸 표현하는 비트 값 자 요놈은 오버플로어가 발생했느냐 안했느냐를 나타내는 비트 값 오버플로어가 발생하면 1 오버플로어가 발생하지 않으면 0 이렇게 하나의 비트 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인터럽트가 발생했느냐 안했느냐를 표현한 비트 값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트 값을 검사한다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플래그라고 하는 거예요 플래그 비트 따라서 자 상태 레지스터에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안했는지를 표시하는 비트 값을 검사해서 자 인터럽트 요청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인터럽트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인터럽트 요청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 명령 끝났으니까 무슨 사이클로 넘어간다? 그렇죠 패치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명령 가지고 와야 되잖아 다음 명령 이게 그 소리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상태에서 이제 문장을 쭉 읽어보면 아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실행 단계에서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나타내는 플래그 레지스터의 상태 변화를 검사해서 자 플래그 비트 값 하나를 검사해서 인터럽트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사해요 그래서 인터럽트 요청이 있었으면 인터럽트 사이클로 인터럽트 요청이 없었으면 인출 사이클로 넘어가서 다음 명령으로 넘어간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행은 여러 가지 명령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중에 add는 더하라고 하는 실행 명령이에요 뭐 end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어큐뮬레이터 누산기로 읽어오는 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 내부에서 실행되는 명령들이 있을 건데 대표적인 명령 몇 개만 볼 겁니다 자 add는 add는 ac가 뭐예요 이게? 누산기 레지스터입니다 적어 두세요 자 누산기 레지스터 연산 장치에 있는 연산 입력 값이나 결과 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죠 자 누산기 레지스터와 메모리의 내용을 더해서 결과를 다시 누산기에 저장하는 연산이 바로 add 연산이에요 자 누산기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미리 가져온 값이 있어요 8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왔다면 자 이 80이라고 하는 값과 가져온 값을 더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게 add 연산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add 연산 동안 수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인데 자 지금 3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 이 두 줄은 뭐냐면 데이터를 인출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인출해오는 과정은 바로 실행 사이클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MAR로 보낸다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ADDR이 생략된 거예요 어드레스 자 보세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ADD라고 하는 AD100이라고 하는 명령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읽어왔어요 자 인출해왔겠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인출해왔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이 100번지라고 하는 이 값을 보내라는 거죠 어디로 MAR로 자 이 100번지라는 값을 MAR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MAR에 100번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MAR은 이 100번지를 어디로 보내겠어요 주기역장치 메인 메모리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메인 메모리로 그 MAR 값을 보내서 자 100번지 값을 찾아라 이거죠 찾아서 찾은 그 데이터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와라 자 이제 실제 데이터를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거죠 자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이제 이 명령이 지워지고 자 이 명령은 어차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갔으니까 명령 레지스터로 갔으니까 새로운 데이터 값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읽어온 값이 예를 들어 80이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값이 이렇게 저장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줄은 뭐 하는 거예요 그쵸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에요 이 두 줄은 실제 더셈은 이거예요 이거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렇잖아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새로 가져온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80이라고 한 데이터 값 가지고 왔죠 그러면 기존의 누상기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던 값하고 더해서 그 결과 값을 누상기에 다시 저장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누상기 레지스터에 만약에 10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기존의 10이라고 하는 이 값에 자 지금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데이터 가져왔잖아요 그죠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데이터 값 80을 가지고 왔다면 두 값을 더해서 90이라는 값이 새롭게 누상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add에 해당하는 명령은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실행 명령이고 이 두 줄은 실제 데이터 그 데이터를 뭐라 그래요? 오퍼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피연산자 연산에 사용할 실제 데이터 이 데이터를 패치해오는 과정이 두 줄이에요 실제 연산은 이거 하나예요 됐죠? 오케이 자 end 연산 자 end 연산을 하라는 게 있어요 우리 뒤에 end 연산이 뭐냐 이런 것들은 논리로 해서 자세히 공부할 건데 end 연산이 뭐냐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end라고 하는 실행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세 줄인데 역시 똑같죠? 당연하죠 왜? 이 두 줄은 뭐다? 그렇죠 피연산자, 오퍼랜드, 데이터를 가져오는 구간이에요 이거 똑같죠 메모리 버퍼레지스터에 여기에 생략됐다고요 뭐가요? ADDR 주소, address address 주소값을 MAR로 보내서 메모리로 그 MAR 주소값을 보내라 그래서 그 주소값을 찾아보내면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기억시키면 데이터 가지고 왔죠 그럼 그 데이터 가져온 그 데이터 값하고 누상기에 있는 값하고 end 연산을 수행해라 그래서 그 결과 값을 다시 누상기에 저장해라 이 소리에요 사실 end 연산에 해당하는 건 이거 한 줄이에요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 보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시험 문제에 한번 등장했던 게 이제 요 놈인데 LDA라고 하는 거는 load to accumulate 약자에요 자 로드는 읽어드린다는 거죠 읽어드려라 어디로 어 로드에서 D 쓰고 to accumulate 어큐뮬레이터 누상계 약자 A를 써서 LDA 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LDA로 외우면 안 외워져요 시험장에서 LDA가 딱 나오면 물론 대부분 LDA라고 그러면 가로 쳐놓고 이렇게 원 그 어를 써줍니다 따라서 이걸 읽어보면 아 로드 to accumulate 이해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LDA라고 읽지 말고 로드 to accumulate라고 항상 읽어야 돼요 아 누상기로 읽어와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주기역장치 자 MM이라고 쓰면 메인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주기역장치 자 주기역장치에서 읽어와라 뭐를? 읽어와 어디로? 누상기로 읽어와라 이 소리에요 그러면 누상기로 읽어오는 중간 단계에 뭘 거치겠어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치겠죠 당연히 누상기로 바로 못 갑니다 주기역장치 메인 메모리에서는 반드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밖에 못 가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받아서 누상기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 명령이 LDA 명령이에요 별로 어려울 거 없겠죠 그죠? 자 보면 자 보세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MAR로 보낸 다음에 자 메모리로 찾아가서 그 MAR에 있는 주소를 MBR로 가지고 왔죠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일단 가지고 왔죠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누상기 값을 0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누상기 레지스터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이란 값이 있었다 그러면 이 100이란 값이 지워지고 0으로 바꿔버렸어요 0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누상기와 MB학 값을 더해서 AC에 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30이라는 값을 새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상기를 0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여기다 30을 플러스 하면 그냥 그대로 30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값을 누상기로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값을 0을 더해서 1위로 넣어버리는 거죠 0은 더하나 만하니까 결국 메모리에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0을 더해서 얘한테 넣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만든 거죠 근데 왜?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까지는 일단 가져오라는 거네? 어 근데 누상기를 0을 만들었네? 0을 만들어 놓고 나서 가져온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값과 더해서 다시 누상기로 넣으니까 이거 더하나 만하잖아요 그죠? 더하나 만하니까 결국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값이 어디로 간다? 누상기로 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동을 했어요? 메인 메모리에서 주기역 장치에 있던 값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상기 값을 0을 만들어서 플러스 0을 시켜버린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걸 어디로 보냈어요? 누상기로 보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메모리에 있던 값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어요? 누상기로 아무 변화 없이 갔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로드 투 어쿠뮬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여기 한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것만 딱 빼버리면 뭐예요? add잖아요 add 이거 빼면 add 명령이잖아요 이거 빼면 그쵸? 누상기에 기존에 있던 값하고 더해버리면 add가 되는 건데 누상기를 0으로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0을 더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 값이 누상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투 어쿠뮬레이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렇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했어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값을 보내나 어차피 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값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냈으니까 그렇잖아요 add 100이라고 하는 명령 가지고 왔으면 얘가 어디로 가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가니까 여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100번지라는 값을 MAR로 보내나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값을 보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주소값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따라서 어쨌든 주소값을 얘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소값을 가지고 찾아가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오고 그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값을 누상기로 보내라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원래 로드 투어 큐뮬레이터 명령은 이거예요 그렇죠? 메모리에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누상기로 가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메모리에서 누상기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드 투어 큐뮬레이터죠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더하기를 했네 아하 add구나 add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함정이 들어가 있었더란 이야기죠 누상기를 0을 만들어 놓고 더하면 더하나 마나 따라서 그냥 로드 투어 큐뮬레이터예요 이해 되셨죠? 원래 로드 투어 큐뮬레이터 명령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명령이냐 이게 딱 들어가면 add하고 운동하지 말라 됐죠? 얘는 반대예요 스토어 투어 큐뮬레이터예요 다시 말하면 스토어 큐뮬레이터 투 메모리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시중 교재 보면 STA 명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가 있어요 스토어 투 어큐뮬레이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저장해라 어디에다가 투 어디어디로 누상기로 저장해라 그럼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누상기로 저장하라는 거잖아요 누상기로 저장하라는 명령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외국 서적을 수입해오면서 어느 교수님 한 분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번역해놓은 거를 너도 나도 베끼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재 아마 95%는 다 그걸로 돼 있어요 보세요 다른 교재 가지고 계시면 이걸로 돼 있는 교재 많을 거예요 스토어 투 어큐뮬레이터 아닙니다 스토어 투 어큐뮬레이터가 아니라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투 메모리의 약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해야 되죠 보세요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어큐뮬레이터 값을 누상기 값을 투 어디로? 메모리로 보내라 그러니까 로드 투 어큐뮬레이터 명령의 반대예요 아까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값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누상기로 갔잖아 이게 로드 투 어큐뮬레이터고 반대로 누상기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서 다시 메모리로 저장시키는 이 명령이 바로 뭐예요?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투 메모리 STA 명령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기억해 두시고 95%는 다 저거로 돼 있어요 누상기의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명령이에요 누상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저장 스토어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 값을 MAR로 보낸 다음에 누상기의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고 그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받은 이 값을 여기 MAR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주소 값으로 해서 여기다가 MAR을 써야 되네요 여기다가 메모리에 우리가 메모리라고 했지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주소에 이 소리예요 됐나요? 따라서 특정 주소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누상기 값이 어디로 가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죠 왜? 메모리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야 되니까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메모리 로 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상기 값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메인 메모리로 갔죠 그러니까 스토어 저장해라 뭐를? 누상기 값을 to 어디로? 메모리로 저장해라 이게 바로 ST 명령이에요 됐죠? 오케이 법 명령은 분기가 일어났을 때 잘 실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너뛰랍니다 명령을 쭉 잘 실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건너뛰래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항상 분기가 일어나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기가 일어나면 잘 실행하다가 갑자기 점프하랍니다 잘 실행하다가 특정 X번지로 점프해라 그럼 이 X번지로 와야 되죠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럼 보세요 쭉 실행하다가 쭉 간단한 거예요 쭉 실행하다가 이 명령을 가지고 왔더니 이게 100번지 명령이에요 100번지 명령을 인출해 왔더니 점프 300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300번지 값이 새로운 뭐가 돼야 돼요 이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얼마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300이라 하면 안 돼요 100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100번지 명령 얘를 지금 가지고 와서 실행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인출해 오는 순간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100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가지고 와서 인출해서 명령을 분석해 보니까 300번지로 점프하래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없어지고 이 주소값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300이 되면서 이제 300번지부터 계속 또 이식 증가하면서 300번지부터 쭉 실행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이 주소값 점프 300 그러면 300이라는 주소값을 어디로 보내요? MAR이 아니라 프로그램 카운터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랜치 분기하라는 거예요 언컨디셔너리 얘는 분기하고 자 BUN 명령이 있고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BSA 명령이 있어요 얘는 얘는 브랜치예요 얘도 브랜치 브랜치는 분기한다는 겁니다 분기한다는 거는 잘 실행해오다 갑자기 어딘가로 건너뛰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돌아오지 않아요 분기하고 가서 300번지로 갔으면 거기서부터 쭉 실행하고 안 돌아옵니다 근데 얘는 브랜치 and save return address예요 왜? save return address가 뭐예요? 복귀 주소죠 복귀 주소를 다시 저장한다는 이야기는 얘는 돌아와요 얘는 다시 실행 후 돌아오는 겁니다 실행 후 얘는 복귀하는 명령이에요 둘 다 분기를 하는데 얘는 분기해서 실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얘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복귀 주소를 저장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고 얘는 복귀 주소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몇 개 이렇게 몇 줄 더 있죠?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우리 나중에 인터럽트해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냥 구분만 하시고 자 일부러 보실 필요 없어요 BSA 명령이나 뭐 인크리즈먼트 뭐 스킵 if zero 이런 명령들 안 나와요 그냥 그런가보다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인터럽트 단계로 들어갈게요 자 인터럽트 단계 우리 그 CPU의 메이저 스테이트 패치 사이클 인다렉트 사이클 그 다음에 실행 사이클 여러 명령들 봤죠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떠한 문제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간다 자 이 인터럽트 단계는 이제 다음 강좌의 예고편입니다 우리 다음 강좌가 이제 다음 섹션이 인터럽트를 정리하는 섹션이라 자 다음 단계에 자세히 정리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어떤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입출력 요구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그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여러분의 컴퓨터를 막 가동하다 보면은 막 여러가지 요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요청들이 다 인터럽트 요청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인터럽트를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터럽트 단계라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명령과 상관없는 무언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바로 그 단계가 인터럽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밑줄 쳐주셔야 되겠죠 인터럽트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인출 단계로 넘어간다 그죠 따라서 인터럽트 사이클 이후에는 인출 사이클로 넘어가게 된다 인터럽트 처리 끝났으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음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계속 실행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쭉 진행되어 오다가 인터럽트 요청이 있었어요 자 인터럽트 요청은 인터럽트 리퀘스트라고 해서 IRQ라고 씁니다 자 인터럽트 요청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래도 바로 실행은 못해요 해당 명령 처리까지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갑니다 자 뭔가 인터럽트 처리를 해요 해당 문제를 처리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계속 진행하던 거를 자 이 시기 동안에 인터럽트를 처리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려면 이제 다음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인출 단계로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오면 현재 실행 중인 명령 처리는 모두 마치고 중요 표시하세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처리까지는 모두 마칩니다 바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DMA에서 공부할 사이클 스틸 기법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밑줄 쳐주셔야 돼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 인터럽트 처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자 이러한 내용들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마이클 오퍼레이션 실행 아까 BSA 명령 설명드리면서 복귀 주소를 저장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인터럽트 사이클의 마이클 오퍼레이션 여러분 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다음 섹션 6에서 인터럽트를 정리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은 마이클 오퍼레이션 여러 가지 마이클 오퍼레이션 어떤 동작이 수행되는지 자 우리는 수십억 분의 일초의 시간여행을 이제 이걸로 모두 마치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